지금부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두 채움신고 대상자의 신고에 대하여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 유형의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맞춤형 팝업창도 내비게이션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텍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시고 화면 중앙에 모두 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나고 예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조회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본 사항에 거주 구분, 내 외국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고 안내자로 요약 내용이 보여집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팝업창이 뜨고 해당 팝업창에서 펼치기 접기를 눌러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 검증을 눌러 계좌번호 오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안내자로 요약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클릭하고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의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거나 공제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신고 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문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보여집니다. 소득종류 변경을 누르면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를 추가하여 클릭하고 소득종류 선택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사업장 정보 및 수입 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수입 금액 정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 금액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입력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 또는 사업장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사업소득 불러오기 창이 나타나고 제출된 지금 명세서 자료를 확인하여 선택한 후 선택 완료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을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장 정보 입력 항목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누른 후 업종 코드를 모르는 경우 업종 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찾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추가됩니다. 사업장의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수입 금액 정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인적 용역 사업자가 아닌 업종의 경우 코드 조회를 클릭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 아니요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총수입 금액란에 총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금액이 총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명세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입력, 수정,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 항목에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소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총급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선택한 후 선택자료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불러올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가 있는 경우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소득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모두 선택되었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지급 명세서를 불러오기 한 경우 소득 내역을 불러온 직후 공제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불러오고자 하는 공제내역을 클릭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야 할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가 있는 경우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의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총 수익 금액, 필요 경비,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명세서에 추가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종합소득세의 계산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자동 계산되어 종합소득 금액에 보여집니다.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공제내역 불러오는 팝업창을 닫은 경우 인적공제 명세 상단 우측에 연말정산 공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공제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 상단에 인적공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에 선택 내용이 표기됩니다. 인적공제 입력에 인적공제 항목, 부녀자, 한부모, 가족 등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확인하고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명세 및 금액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공제 내역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연간 납입 금액, 개인연금 저축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등 각 항목별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불러오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란에 입력합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기 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액을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근로소득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공제내역이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 항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도움말 등을 클릭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금 명세서를 클릭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위에서 입력한 인적공제 명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수정 입력 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해당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부세액 공제란에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우측 상단에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기부금 내역을 불러옵니다.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으나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우측에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 명세를 직접 입력합니다. 기부 장려금 등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 장려금 등에 입력하는 금액만큼 공제대상 금액은 차감하여 입력합니다. 전년도 2월 된 기부금 내역은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 불러오기 또는 기부금 조정 명세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에 등록된 기부금 중 2월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 우측 끝부분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2월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된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자 세액 공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 공제 내역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번부터 7번 항목 지출 금액 중 더하거나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 금액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 대상 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에 본인 및 부양 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의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 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 총액을 입력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 공제는 한도 초과 시 자동 조정 입력됩니다. 전자신고 세액 공제 및 결정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가산세액 계산 명세 항목의 상세내역 펼치기를 클릭하면 가산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아래에 총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간 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는 자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며 원천징수 세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팝업창 상단 우측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옵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및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사항과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소득세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추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의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세 내역 펼치기를 클릭하여 앞서 작성한 신고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사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움텍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단순 경비율로 추계한 사업소득과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모두 채움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해서 정기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서업장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본사항의 거주구분, 내 외국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소득 종류 선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사업소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고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불러온 사업소득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사업장 정보 및 수익 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우측 상단의 사업장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정보 입력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추가됩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누른 후 업종 코드를 모르는 경우 업종 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찾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업종 코드를 확인 후 직접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의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수입 금액 정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총수입 금액란에 총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금액이 총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입력 화면입니다. 제출된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가 있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 정보 입력 항목 우측에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지급 명세서를 불러온 직후 지급 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소득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직접 입력해야 할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가 있는 경우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의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총 수익금액, 필요 경비,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종합소득세의 계산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아래 종합소득 금액의 사업소득 명세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앞에서 공제 내역 불러오는 팝업창을 닫은 경우 인적공제 명세 상단 우측에 연말정산 공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공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하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 상단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에 선택 내용이 표기됩니다. 인적공제 입력에 인적공제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확인하고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명세 및 금액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앞에서 불러온 지급명세서 공제 내역들이 자동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연간 나비금액, 개인연금저축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각 항목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기 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입력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액을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근로소득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의 공제 내역이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 항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도음말 등을 클릭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위에서 입력한 인적공제 명세를 기준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수정 입력 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해당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본세액 공제란의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우측 상단에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기부금 내역을 불러옵니다.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으나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우측에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 명세를 직접 입력합니다. 기부 장려금 등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 장려금 등에 입력하는 금액만큼 공제 대상 금액은 차감하여 입력합니다. 전년도 2월 된 기부금 내역은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 불러오기 또는 기부금 조정 명세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에 등록된 기부금 중 이월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 우측 끝부분의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2월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자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불러온 지급 명세서에 세액 공제 내역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번부터 7번 항목 지출 금액 중 더하거나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 금액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 대상 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의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 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 총액을 입력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 공제는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조정 입력됩니다. 전자신고 세액 및 결정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가산세액 계산 명세 항목에 상세 내역 펼치기를 클릭하면 가산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아래에 총 결정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간 예납 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의 합계는 자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며 원천징수 세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입력 가능합니다. 팝업창 상단 우측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옵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및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사항과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 세액 소득세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 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의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세 내역 펼치기를 클릭하여 앞서 작성한 신고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순 경비율로 추계한 사업소득과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